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썸네일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으로 무채색 아이템들로 가득 담아본 가을 룩북 하울 영상이에요. 모노톤 매니아 분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룩들일 것 같고 무채색 러버가 아니더라도 데일리로 너무너무 입기 좋은 기본템이면서 핏이 정말 예쁜 제품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락시크 페미닌 무드로 전개하는 무채색 맛집 헬레네의 파리스와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구독자 선물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룩은 가을에 데일리로 입기 좋은 슬림핏 탑과 데님 팬츠로 코디를 해주었어요. 이 탑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핏의 제품이라서 첫 번째 룩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넥라인이 굉장히 깊이감 있게 빠진 이런 스쿱넥 디자인이에요. 너무 각진 스퀘어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시원하게 드러난 라인이라서 굉장히 예쁘고요. 바디라인도 핏하게 잡아줘서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또 몸매가 예뻐 보이는 핏이에요. 컬러는 블랙이랑 딥그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블랙도 기본템으로 입기 너무너무 좋은 컬러고 딥그레이는 카키 빛깔이 나는 오묘하고 매력적인 컬러감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탑이 굉장히 페미닌한 무드라서 저는 와이드한 데님과 골드한 벨트 그리고 캐주얼한 가방으로 스타일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착용해준 가방은 헬레네 파리스의 워시드 데님 크로스백이에요. SS부터 출시가 되어서 굉장히 눈여겨보았던 제품인데요. 빈티지한 무드가 가득한 워싱에 블랙 데님이라서 FW 시즌에 들어도 아주 잘 어울릴 무드의 가방이에요. 데님 소재라서 매우 가볍고 살짝 루즈하게 흐물거리는 핏이 굉장히 쿨하면서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수납력도 아주 좋은 보부상 백인데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까지 수납이 가능하고요. 스트랩 부분도 길이 조절이 가능해서 숄더 크로스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요.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대학생 가방으로 아주 제격인 제품이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룩은 락시크 페미닌 모드가 담긴 아우터와 스커트 그리고 부츠로 스타일링을 해주었습니다. 탑은 방금 보여드린 버튼 스쿱넥 블랙 컬러를 이너로 착용을 해주었고요. 겉에 착용한 아우터는 윈드브레이커인데 굉장히 얇고 가벼운 소재라서 탑처럼 입기 좋은 편한 제품이 살짝 크롭한 기장에 핏은 딱 알맞게 떨어지는 스탠다드 핏이고요. 주로 오버핏으로 나오는 윈드브레이커와 다르게 이 제품은 굉장히 페미닌한 무드가 돋보이는 제품이에요. 양옆에 스트랩 디테일로 셔링을 잡아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냥 착용하면 굉장히 멀멀한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셔링을 잡아서 연출을 해주는 게 훨씬 예쁘고 골반이 살짝 보일 정도로 묶어주면 딱 예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스커트의 포인트로 미니멀한 벨트를 함께 착용해주었어요. 벨트 구멍 없이 제작된 미니 레더 벨트예요. 그래서 체형에 맞게 각각 사이즈를 조절해서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께감이 얇아서 굉장히 시크하면서도 페미닌한 룩에 정말 잘 어울리는 벨트예요. 다만 구멍 없이 바클로 고정을 해야 해서 채우고 푸를 때 살짝은 뻑뻑할 수 있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함께 매치한 가방은 말라가 레더 체인 숄더백이 스퀘어쉐입의 체인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페미닌한 무드가 나는 가방입니다. 비건 레더 소재에 광택감이 은은하게 나면서 크랩 질감의 소재라서 고급스러운 무드도 나는 가방이에요. 내부 공간이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이너 포켓이 있는 점이 아주 편리하고요. 뒷면에도 포켓이 있어서 지갑이나 휴대폰을 간편하게 수납하기에도 아주 좋았어요. 스트랩 길이 조절로 숄더 크로스 2A로 룩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룩은 올블랙으로 코디를 해주었어요. 여름에 반팔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이 스냅 네크라인 제품이 가을에 이렇게 롱슬리브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깊이감 있게 트인 넥라인을 따라서 스냅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바디라인을 잘 잡아주는 핵감이랑 코르셋 라인처럼 밑단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서 몸매를 굉장히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탑이에요. 스냅이 아주 많이 달려있는데 전부 다 오픈이 가능해서 체형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실루엣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점이 아주 좋았는데요. 브이넥에 맞춰서 입어주거나 더 오픈을 해서 살짝 오프 숄더 느낌으로 착용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또 레이스 디테일이 들어간 이너를 안에 착용해서 레이어드해줘도 굉장히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하의는 이지한 느낌의 스웻 팬츠에 랩스커트를 레이어드해서 살짝 밸런스를 맞춰주는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해주었습니다. 이 스커트는 헬레네 파리스의 베일 스트라이프 랩스커트예요. SS의 이런 쉬폰 랩스커트가 나왔었는데 FW의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디벨롭되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슈어한 솥에 스트라이프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과하지 않게 레이어드를 해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함께 매치한 가방은 간의 트라페지움 숄더백이에요. 디자인은 살짝 캐주얼한데 레더 느낌의 소재로 제작이 되어서 다양한 무드에 들기 좋은 가방이에요. 이 가방도 아이패드가 수납이 가능한 보보상 빅백이고요. 스트랩도 숄더랑 크로스로 투웨이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캐주얼하지는 않은 그런 크로스백을 찾으셨던 분께 추천을 드리는 가방이에요. 네 번째 룩은 데님 셋업으로 스타일링을 해주었어요. 헬레네 파리스에서 이번에 데님 제품들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핏이 강조되면서도 착용감은 굉장히 편안한 데님들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 제품은 데님 셔켓인데 자켓으로도 셔츠로도 착용이 가능한 아이템이에요. 크롭 기장에 밑단이 코르셋 라인으로 떨어지는 페미닌한 무드의 디자인이에요. 핏이 타이트한데 신축성이 좋아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팬츠는 자켓이랑 비슷한 톤의 워싱감이라서 셋업으로도 착용이 가능한 데님 팬츠에요. 부츠컷 데님이라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보이게 라인이 예쁘게 떨어지는 팬츠에요. 이런 슬림핏 부츠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아주 만족스러워할 것 같은 제품이고요. 이 바지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왔는데 습한 데님이라서 답답함 없이 굉장히 편안해요.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어요. 실물로 봤을 때는 톤 차이가 엄청 크지 않고요. 레드 브라운 컬러가 옐로우 끼가 조금 더 있는 제품이라서 좀 더 빈티지한 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를 추천드리고 살짝 정석의 무채색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레이 컬러를 추천드려요. 이렇게 흰티에 데님만 입어줘도 굉장히 예쁜 스타일링이 가능하고요. 이 탑 제품은 이번 시즌에 유일한 밝은 컬러감의 티셔츠인 것 같아요. 핏은 역시나 예쁜 시원한 넥라인과 크롭한 기장의 티셔츠이고요. 골치 티셔츠로 되어 있어서 몸매도 슬림해 보이면서 탑 중에서는 가장 신축성이 좋은 제품이에요. 타이트하지만 부드럽고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밝은 슬림핏 탑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 기본 이너로 활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룩은 지적이면서 캐주얼한 모드의 캠퍼스 룩 느낌으로 스타일링 해줬어요. 헬레네 파리스에서 이번에 이런 스트라이프 티들이 여러 가지로 출시가 되었어요. 제가 픽한 아이템은 버튼이 있는 모델의 어반시크 컬러예요. 이 탑은 기본 스트라이프 티셔츠인데 데일리하게 입기 좋으면서도 살짝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제품이라서 활용도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톤이 다운된 컬러감에 얇은 핀 스트라이프 패턴이라서 기본템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이 제품은 특히 넥라인이 다른 제품들보다는 덜 파여서 가장 부담없이 편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이에요. 저는 여기에 와이드한 인디고 데님과 가을 모드가 낭낭한 스웨이드 백으로 코디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면 기본 자켓을 걸쳐서 프랍 모드의 데일리 룩을 완성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룩도 모노톤의 윅스매치 코디를 해보았어요. 핏한 블랙 컬러의 니트 탑과 이런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를 착용해 주었는데요. 이 탑 제품은 반팔로 된 오프숄더 니트예요. 리사이클 재생 언사로 제작이 되었고 신축성이 좋은 편이라서 입고 벗기에 편리해요. 또 이런 골지 니트라서 좀 슬림해 보이고 소매가 반팔로 되어 있는데 두께감이 있고 따뜻해서 딱 지금 계절감에 이너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이런 핸드워머 제품도 출시가 되어서 함께 세트로 착용을 해줄 수 있어요. 워머까지 착용하면 조금 더 따뜻하고 또 키치한 모드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와이드 팬츠를 착용을 해주었지만 여기에 앞에서 소개해드린 도츠컷 데님이나 스커트 같은 제품을 매치하면 페미닌한 모드로 소개팅이나 데이트 룩으로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은 헬레네 파리스의 제품들을 활용한 다양한 무채색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모노톤 탑들은 어떤 하의와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리는 기본템들이라서 이렇게 가격대도 괜찮으면서도 핏이 정말 예쁜 탑을 찾으셨던 분들은 헬레네 파리스의 제품을 꼭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로 다섯 분께 선물로 준비했으니 더보기란 이벤트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